안녕하십니까. 대구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유광모입니다. 진정으로 조합원을 섬기는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의 간부는 완장이나 권한을 가지고 의시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 처한 동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노동조합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노동문화 창조에 앞장서겠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꼭 섬기는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